너 일병이야 이제? 외충 나갈 때 입으려고 짜리로 가져오라고 했잖아 하.. 사실? 할렐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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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야! 일로 가라! 진영으로 보러... 비둘기아 들어왔답니까? 잘 가, 질기야! 짱이야 진짜. 펜스가 A일 때도 있어. 이 자식이 뭡니까?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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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우리 손을 뜨는 곳에. We live in fame. 이기는 나를 내걸고. We live in fame. 믿을 또 해 냉뉴셔다. Let's bring it on. 이게 뭐야. 너무 더운데? 아, 줄 똑바로 서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차렷, 차렷, 차렷. 네, 차렷. 조관님께 대하여. 종례. 충성. 충성. 바로. 어? 광샘이다. 광샘이. 어디서 반말입니까? 샘이 아니에요? 야, 펭수야. 너 왜 그래? 펭수, 놀러 왔어? 아니야. 우리 사단에서 가장 무서운 시베리아 암컷 야생 호랑이 교관님이셔. 아, 진짜로? 어. 지금부터 모든 대답은 악으로 대답합니다. 알겠습니까? 악.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알겠습니까? 악. 대답소리가 너무 작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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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티체조 먼저 하겠습니다. 피티체조 1번 높이뛰기. 조교의 시범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악. 악. 대답 똑바로 안 합니까? 악. 악. 조교의 시범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. 165번 훈련병. 악. 지금 조교가 없었습니까?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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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? 악. 악. 군대가 장난이냐? 놀러왔어! 악. 어떻게 대답해야 돼?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?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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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수로 대답해야 됩니까? 음성음성 거리지 않습니다. 피티체조 1번 높이뛰기 조교 시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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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5번 훈련병. 165번 훈련병. 악. 웃어? 악. 웃었습니까? 지금 방금?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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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똑바로 차려. 아니. 여러분들은 오늘 165번 훈련병 때문에 모든 훈련 횟수 1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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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피티체조 1번. 1회 몇 회? 1회. 목소리가 작습니다. 3회 몇 회? 4회. 6회 몇 회? 6회. 3회. 마지막 코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4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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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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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코어 누굽니까? 165번 훈련병. 165번 훈련병. 훈련이 장난 같아. 악. 악. 어. 161번 훈련병. 무슨 일이지? 저 허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들어오라고 합니다. 다시 이어서 합니다. 피티체조 6번 1회 몇 회? 1회. 1회. 근데 6번이 뭔지 모릅니다. 6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도 안 배웠습니까? 응. 조교의 시범을 맞춰서 잘 따라하도록 하면 알겠습니까? 응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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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트하는 겁니까? 오케이. 164번 훈련병. 164번 훈련병. 164번? 전시 상황에서도 그러고 있을 건가? 아 아닙니다. 아 박민우 씨. 아 죄송합니다. 다 같이 안 들어가고 싶습니까? 아닙니다. 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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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티체조 6번. 6회 몇 회? 6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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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. 3. 2. 3. 4. 5. 5. 5. 5. 6회. 5. 5. 5. 6. 5. 6. 5. 5. 6. 5. 7. 죽겠습니다. 그래도 너는 걷는 거라도 자신 있지. 나는 한 걸음도 못 걷겠어. 김상원 선배님, 저 목이 너무 마릅니다. 물 한 모금 마셔야겠습니다. 걸은 지 10분도 안 됐어, 인마. 한 시간은 걸은 것 같은데. 진짜 너무 마린데, 진짜. 어떻게 된 게 일병들이 말이 제일 많냐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10분간 쉬었다 간답니다. 50분간 휴식. 50분간 휴식. 50분간 휴식. 50분간 휴식. 야, 벌써부터 물 마시면 퍼진다. 완주는 꿈도 못 꿔. 김상원, 너 물 좀 줘봐. 제 거 말씀이십니까? 줘봐, 조금만 먹을게. 조금만 드시면. 알았어. 알았어, 씨. 물어가지고. 천사하게. 아, 야. 조금만 먹었어. 아, 네. 아, 야. 아, 평수. 너 물 좀 가져와봐. 괜찮죠, 괜찮죠. 가져와봐, 빨리. 있는 거 다. 야, 잼다이 가져와. 없어, 없어. 물 가져와, 빨리. 알다. 알다. 가져와, 아이 씨. 가만히 좀 있어, 인마. 일병. 아아. 물 많구만. 아아. 물 없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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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. 야, 이거 콜라야? 맞습니다. 야, 씨. 일병이 콜라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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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아. 제로 콜라 할게. 아, 너 압수야. 아아. 야, 펭수. 벌써부터 콜라를 넣어? 너 누구한테 배웠어?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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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석이가 알려줬습니다. 뭐 말하면 나를 펭수. 알려줬습니다. 야, 방민석 너 거 가져와봐. 아아. 아아. 알겠습니다. 아아. 일병. 아아. 아아. 야, 너도 콜라야? 아아. 이거 또 콜라입니까? 야, 방민석. 일병 박민석. 콜라 넣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? 아, 저. 임다혜 일병한테. 야, 임다혜. 뭐냐, 이거? 저 진짜 안 했네. 네가 알려줬어? 저 진짜 안 했네. 너 아니면 누구야, 그러면? 아아. 알려준 선임이 있을 거 아니야. 사실. 아, 이거. 제1구 병장님이 항상 넣으시는 거 보고 저희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저희는 본받았을 뿐입니다. 야, 난 콜라 넣은 적 없어. 밟카스트만 넣었어, 나는. 너도 없어, 이거. 아, 씨. 어, 추워, 씨. 안 돼. 안 돼. 너무 없어, 야. 안 돼. 안 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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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,plicsel해요. 박민식아 어디 갔어? 어. 어? 어? 어, 어디 갔어? 범 Flто. 어, 저거 잘 모르겠습니다. 어. 야, 임다혜 못 봤어? 들이. 여래한 거 같습니다. 여래? 여래 됐다고? 아아. 어, 진짜 나도 버티고 있는데, 씨. 아, 그러기는 한 말입니다. 아, 씨. 어? 어이, 아, 내 슛통. 슛통 없어졌습니다. 내 슛통! 어? 어? 어, 최고고생. 어? 근데 너도... 야, 너도... 어디 갔지? 죽이네! 아, 진짜 시원하다. 할 때가 어때? 죽어버렸어, 아까. 이소아! 짠! 짠! 어, 근데 우리 영창 가는 거 아니겠지? 몰라. 일단 마셔! 나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아, 어디야? 그냥 아무리 손 쏴야 되나, 이거? 어? 어? 뭐야? 어? 야! 야, 일병이야! 어이, 어이! 저리 가, 저리 가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, 오, 오! 나 일병이야! 앗! 앗! 펭수야! 펭수야! 야, 소리 좀 질러봐! 펭수야! 펭수야! 펭수! 펭수! 어디 간 거야? 나, 너 이번에도 찍히면 끝이야! 펭수야! 야, 물가로 간 거 아니야? 야, 위험한데 어디 간 거야, 인마? 구구구! 구구루구구구! 어? 펭수야! 야, 저거 펭수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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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펭수! 어? 어, 펭수야! 야, 괜찮아? 펭수! 야, 그, 그, 그 CPU 해봐, CPU! CPU 아닙니다! 아, 잠깐만! 해봐! 펭수 살려! 펭수 살려! 야, 빨리 가서 군인간 불러와! 아, 주세요! 다음 편! 파장안나 파티! 파장안나 파티! 근데야, 너 이걸 바꿔서 말해주실래요? 이 비오 스타처럼 아이고! 야, 이거 어떡하냐? 마이너스야! 빨리 부서! 야, 이 쇠데갈야! 얘야, 어떻게 해? 아, 어떡해! 자이언트팬TV 마지막 회! 파산이다!